화면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진이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는데 검찰총장은 공당이 저런 진술만 믿고 여기저기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돌직구부터 들어보시죠. 이와영 경기 부지사는 중대한 부패범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월 4일에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부패범죄자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공당이 사법 시스템을 붕괴 시도하려는 중요 범죄 피의자의 말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작심 비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웬만하면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 제1당이자 이번 거대 야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은 잘 안 해왔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건 이른바 검찰이 술 파티를 벌였다. 술 잔치를 벌였다. 100% 사실을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이 수원지검 가서 항의하고 구치소 가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국정조사할 수 있다, 특검할 수 있다, 검사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연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공당이 이런 진술을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화영의 거짓말은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목적이다. 검찰총장의 굉장히 강한 비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시간도 틀리고 장소도 자꾸 바뀌고 심지어 중요한 건 뭐냐면 술 마신 거 아니겠습니까? 술을 누가 마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셨습니까? 김성태 회장이 마셨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마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이 마셨다고 했다가 그게 말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자기는 안 마시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마셨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그런데 원래 법정에서 이야기한 건 법정에 변론 조서가 있어서 다 기록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그걸 몰랐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금방 드러날 뻔한 거짓말을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인가요? 그 법정 들어가면서 자신의 대장동 재판 들어가면서 말이 바뀌는 건 오히려 검찰이다라고 하는 또 희한한 이야기를 또 하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한 말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검찰도 답답하다. 그냥 민주당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무슨 민주당이 공당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믿고 또 저런 거짓말 가지고 또 이렇게 플랜카드 들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한두 번 봤습니까? 지난 21대 국회 내내 그걸 갖다 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저는 지금 검찰이 좀 일을 갖다가 좀 빠릿빠릿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원석 총장 이야기 말하는 거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지만 그냥 저 말이 돌직구같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나긋나긋하게 그냥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런 불법적인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검찰 독재 검찰 독재 이렇게 비아냥과 조롱까지 받고 있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금 더 그런 대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성애는 안 찾는 말은이다라는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을 좀 풀어보자면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화영의 이른바 검찰 입장에서 볼 때 거짓말은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 검찰이 조직적으로 어떤 특정한 피고인을 놓고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하고 압박해서 받아내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화영 씨의 여러 번 번복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이 결국은 핵심이 그런 것이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것은 100% 사실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다음에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 앞에 몰려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김민석 의원 뭐라고 합니까? 사실이면 검찰이 해체해야 될 일이라고까지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수사 시스템을 흔들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죠. 그게 참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정당답게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당이면 팩트의 기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화영 씨와 이화영 씨 변호인의 주장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특히 시점, 장소, 행위 이 3대 요소에 대해서 다 모순점이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기관을 불법 조직처럼 몰아가고 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잠시 후 들어보겠지만 검찰이 말을 바꿨다라고 어제 주장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말을 바꾼 건지 누가 말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한 장면이 이화영 부지사 측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화영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저희들이 볼 땐 이 발언도 말을 바꾼 발언으로 보이는데 이화영 측은 말 바꾼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내가 술 마셨다라고 했느냐라는 뉘앙스입니다. 들어보시죠.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종이컵이 담겨 있는 게 술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입에 갖다 대니 술 냄새가 나서 알았고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과하게 마셨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처럼 그 얘기 다음에 김성태가 그렇게 됐다는 걸로 이해해 봤는데 그거를 이화영이 그렇게 마셨다는 걸로 보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술 마셨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려놨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바꾼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 주장도 김어준 주장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꿨다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인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이 이화영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말을 바꿨다라는 주장인데 그러자 검찰이 이화영의 저 법정 발언의 녹취록을 아예 공개했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술을 마셨냐. 그러자 이화영이 마셨다. 하얀 종이컵에 따라서 나눠 먹었다. 입에 댔더니 술이었다. 피고인이 직접 마셨냐라고 검찰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화영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술이었냐. 소주였다. 소주 마시면 냄새가 많이 냈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던가. 그러자 얼굴이 빨개져서 한참 있다가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기소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인이 진술을 했다라는 녹취록까지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 녹취록은 이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본인이 직접 마셨냐. 마셨다. 뭐 마셨냐. 소주다. 냄새 나지 않냐.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서 기다렸다가 들어갔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요.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어준 씨도 검찰이 사람 말을 바꿔서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말 바꾸고 있는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나 이렇게 앉아서 변호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이해가 될 듯한데 일반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텍스트 내용 중에서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누가 술이 취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술을 먹어서 취했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그것이 김성태 얘기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로 복잡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화영 본인이 술을 안 마셨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검찰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마셨냐. 자기가 마셨다라고 답변한 대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검찰이 술을 마시지도 않은 사람을 술 먹은 것처럼 바꿔놨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조차도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변호사는 또 저 부분은 이화영 지사를 지칭한 게 아니라 김성태를 지칭한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전에 변호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술 냄새가 나서 안 마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기서는 또 실제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취했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이 공개하는 어떤 다시 교도소로 들어간 시점은 저를 겨를이 없었잖아요. 술 마셔서 깨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한 시간 반이라고 하는 타이트한 시간 내에서 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고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전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냐 안 줬냐. 실제로 검사들은 안 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전관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마치 일본 옛날 영화 해석하듯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심각하게 아까 정 변호사는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에 너무 순하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점에서 검찰이 얘기하지 않으면요. 저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아 그거 봐라 뭔가 있으니까 검찰이 아무 반발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사실 전체로 보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술판이라면 그야말로 검찰의 국기문란이죠. 그러나 그것이 술도 안 마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와영 지사의 말만 믿고 저렇게 과잉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얘기처럼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국기문란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 부분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녹취록을 보면 글쎄 저는 어디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당신이 술을 마셨냐라고 검찰이 되묻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본인이 마셨다라고 얘기가 녹취록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나는 술을 안 마셨고 술 마신 김성태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대목이어서 이화영 쪽의 말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건데 조균 변호사님 술을 먹었다라는 시점 바뀌었고요. 장소 바뀌었고요. 이제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겠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 녹화실의 유리창 사이즈와 관련해서도 다른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아예 녹취록에 되어 있는 부분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김성태 얘기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을 한다고 주장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1년여 시간 1년까지는 아니죠. 뭐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기억에 착오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아까 그 술을 마셨다는 녹취도 대화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1313호 건너편 방에서 김성태, 방용철 등과 같이 술을 마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 이렇게 대화가 시작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 오고 간 질문의 취지는 술자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누가 마셨냐, 당신이 마신 게 맞느냐 이 부분을 캐는 게 아니라 검사실, 조사실 내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창고라는 방에서 술자리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오고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 맥락 중에 마셨다라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화영이 마셨는데 왜 안 마셨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검찰이 피고인이 직접 마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화영은 나는 안 마셨지만 다른 피고인이 마셨다라고 답변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때 대답의 취지는 입에 대거나 한 거를 나도 마셨다는 취지로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러면 본인은 마시지 않았다는 부분은 지금 언급이 안 돼 있긴 해요. 그때는 얘기 안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안 마셨다고 얘기하라고. 저 대화의 맥락을 보면 그 자리에 술자리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검찰이 묻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자기가 입에 대고 소주인 걸 느꼈고 하면 나도 술을 마셨다라고 답한 건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 뒤에 내가 많이 마셔서 술이 벌거져서 한참 기다렸다 가고 이 대화는 김성태, 방용철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진술만을 가지고 말이 바뀌었다,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장소도 1313호, 1515호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진술실, 녹화실 창문도 그렇고 전혀 이게 근거 없는 답이냐. 검찰이 하는 얘기만을 가지고 완전히 없던 얘기를 꾸며서 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 그 창문의 크기상 교도관들이 그 앞에서 보면 먹고 있는 건 봤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화영 측의 얘기는 종이컵에 따라서 무슨 소주를 병으로 놓고 먹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먹고 있었다고 하면 교도관들로서는 그게 술이라고 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두고 담소를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술 기운이 없어질 때까지 있다가 나왔다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맥락의 대화들이 완전히 이화영 부지사가 없는 얘기를 꾸며놔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라고 검찰은 단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부분적인 얘기, 술을 이화영이 마셨다는 거냐, 안 마셨다는 거냐. 1315호 창고냐, 1313호 맞은편에 영상 녹화실이냐. 이런 어떤 파편적인 진실 몇 개를 가지고 이 전체 맥락을 다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은 회유, 진술에 대한 회유와 조작이 있었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화영 부자가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있다는 진술은 적어도 2023년 6월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딱 6월 한 달 동안에 진술이 번복된 진술이 나왔고 그게 조서에 담겼죠. 그리고 그 직후에 배우자와의 어떤 법정 공방이나 또 변호인 교체 등이 있은 후에 다시 그 바뀐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한 것이다, 부끄럽다는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갑자기 2024년 4월 4일 마지막 공방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바뀐 진술이 어떤 배경이 있었냐를 설명하면서 술자리 얘기가 나온 거고 이렇게 전개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가지의 사실이 틀렸다, 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 회유와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도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